네, 바로 소중한 내 당신으로 데뷔해서 우리 정연아 가수가 예수석 인기 상승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마지막 무대에 정연아 가수를 소개하고 저는 또 아쉬운 작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부산 복지방송 가요TV 가요는 즐거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요TV 가요는 즐거워 여러분 또 많은 사랑과 시청을 바라면서 오늘 인동남 전국가족축제 함께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 1부 무대 우리 정연아의 야수관 당신을 들으며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는 가리또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진행을 맡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무대 정연아의 야수관 당신을 들으며 저는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약속한 당신이 입지 않아 애를 태우나 당신 없이 못살아요 다 못살아요 돌아와줘 돌아와줘 진짜 없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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